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이장우 시장의 측근을 사무처장으로 안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효문화진흥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시의원을 사무처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기존 서류와 면접, 논술이나 필기 전형으로 구성된 3단계 전형 대신 서류와 면접 등 2단계로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효문화진흥원 측은 채용 절차는 원장이 정해져 있고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조직관리 등의 덕목에 필기 시험은 필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명했습니다.